감자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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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감자가 익는 시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콩, 플라우토틸라를 이용해서 살짝 구워줍니다. 여기에 소스를 좀 뿌려주고 만약에 직장에 집에 요즘 피자 소스가 다 있는데 없으면 케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사이즈는 처음에는 케첩을 여쭈습니다. 아쉽게도 깨끗하게 구워줄게요. 청양고추 고춧가루 튀김 튀김이 튀김 튀김 고춧가루 복숭가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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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찹쌀 피자를 넣고 싶은대로 넣어도 됩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자피아가 건강에도 좋죠